크롱 많이 먹어라 크롱! 물 줬으니까 빨리 불을 뽑아 알았다! 알았다! 열심히 불을 뽑아야지! 우리 크롱 잘하네 그럼 한 번 더 물 줄까? 사랑스러운 내 채소들아 물 먹고 쑥쑥 자라라 오로로야 빨리 가자 알았어 크롱 크롱 애들 너무 잘 자란다 그러니깐 이따가 저녁에 하나 뽑아먹자 좋았어 하나 왔어 옥상 디디 이딜 뿌리고 깍깍 물을 주워주자 어? 이게 뭐지? 야채잖아 닌니! 닌니 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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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아니ạ? 닌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닌리가 좋아하는 야채잖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닌리 우리 이거 간적하자 꼬츠 맞자 양자 양자 아 힘들어 양자 아 꼬츠 뭐 또 양자 어 당근은 닌리가 와 왔다 마디겠다 마디겠다 닌리 근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갔지 닌다 집에 가서 카드 가져오자 으 아 가ョ인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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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뭐냐? 무슨 일이냐? 뽀로로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텃밭이 왜 그런 거냐? 빨리 가! 루구야, 노래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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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뽀로로 그렁... 혹시 우리 루가 이렇게 만드는지 봤어? 나, 나, 나! 니뉴 뭐해? 빨리 야채 담아야지! 어? 저기, 리타... 저기... 왜, 왜, 왜? 뽀로로, 안녕! 어, 리사! 범인이 리사였어! 어? 무슨 돈이야? 이 야채를 하면 다 내 거라고! 미안해, 뽀로로... 아니, 너무 먹고 싶어다... 미안해, 뽀로로... 뽀로로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다 같이 그냥 먹자, 그럼... 어... 내가 정말 속상해서 어떻게 키운 야챈데...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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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담아! 빨리 담아! 안 담아, 안 담아! 안 담아, 안 담아! 물에 담고... 가지도... 당근... 어쩌다... 차... 됐다, 됐다... 출발... 됐다, 됐다... 출발... 출발... 얘들아... 어이도 뽑아가야지... 내가 정말... 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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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시 앙차... 아... 다 뽑았네... 아휴, 흑바락... 자... 같이 가... 자, 그럼 야채를 씻어볼까... 자... 으쌰... 아휴, 물 줄기도 좋아... 뽀로로... 어, 리사 왜... 빠니빠니... 이따 뱅콘파... 알았어, 리사... 성격급한 리사... 어떤 거부터 씻지... 좋아... 아휴, 흑이 너무 많이 묻었네... 달고... 쭈... 아휴, 깨끗해... 이번엔 가지... 슈... 우와... 뽀로로... 야채... 엄청 달지 커... 자, 크롱 패스... 오케이... 자... 크롱 예쁘게 잘 썰어야 돼... 알았다, 알았다... 어이도, 어이도... 오케이... 크롱이 좋아하는... 어이... 쨰... 샘물로... 쨰... 오우, 잘 돼... 쨰... 오, 당근도 아주 싫은데... 자, 크롱 크롱은 야채를 썰어볼까... 뚝뚝뚝뚝뚝뚝... 와, 크롱 잘 산다... 그거 요리타 같애, 요리타... 아이, 뭐... 이 정도 같고... 이번엔 가지... 고! 당근뚝뚝뚝... 맛있는... 당근... 쇼!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제 깨끗하게 헹궈야지... 쭈... 콩, 당근이 아주 잘 익었어... 그래... 호테도... 니타 배고파... 릴리도... 알았어, 알았어... 이제 하나 남았어... 그럼, 이거 빨리 썰어놔... 알았어... 고추도 깨끗하게... 리사릴리 맛있냐? 그동!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그동! 야채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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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는 야채 잘 먹어서 건강하고 예쁘게 크겠다, 크롱! 응! 릴리리리리! 크롱! 으이샤! 다 썰었어? 응! 다 썰었다! 퓨! 배고 안았는데 어떻게 먼저 먹어? 뽀드도 미안해... 이건 뽀드도 먹고... 싫어! 난 새 거 먹을 거야! 크롱! 이건 니가 먹어? 아이, 나도 새 거 먹을 거다! 크롱! 정- 크롱 이거는 니 따꺼! 그럼 맛있는 고추로 내가 폭풍 쏠기! 쫑쫑쫑! 크롱이 더 잘한다... 마! 아니거든! 뽀로로야, 그만해라! 싫어지겠다! 아, 힘들어... 빨리 먹자! 알았어! 고추는 뽀르르까? 역시 매콤하고 맛있어 그러면 그롱은 오이 오이 역시 나랑 똑같은 색깔 오이 릴리도 같이 니다도 뭐 오 맛있다 맛있어 당근은 눈도 저기 해준다 그롱 좋아 나눠서 먹자 그래 좋아 뽀르르 먼저 이번엔 그롱 고맙다 우리 릴리도 맛있다 리사 이번엔 리사 차례 니다 니다 당근 안 먹을 거야 안드리사 빨리 먹어 니다는 당근 딱딱하고 맛없다 안드리사 야채도 골고루 먹어야 몸도 튼튼하고 예쁘게 크지 뽀르르가 전자레인지 돌려줄 테니까 꼭 먹어야 돼 알았어 아이차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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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이야. 어서 먹어봐. 응. 먹기 찔던데. 먹으러니까? 아, 됐다.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니다가 이거 다 먹을 거야. 니다, 당근은 많이 많이 먹어도 돼? 어? 진짜 한순간이다, 그럼. 응. 그러게. 다 먹었으니 설거지해야지. 그렇지. 좋아. 포로로야, 접시도 갖고 와라. 알았어. 우리 설거지 내기 가위바위보 어때? 좋은데? 가위바위보. 먹었잖아. 다시 가위바위보. 또 똑같아. 그냥 내가 한다, 내가 해. 자, 그럼 설거지를 해볼까? 먼저 펑펑을 짜고 깨끗하게 좋아. 칼 넣어주세요. 잘 besl 아, 깨끗해. 설거지 끝! 꼬도더 꼬도 맛있게 잘 먹었다. 니니도. 아이, 참 별말을. 괜찮다, 그럼. 니다, 니니가 고마우니까 보답할게. 니니, 준비됐지? 어, 니다, 준비됐다. 무슨 소리야, 리사? 니니와 보도더. 어? 니니와? 이따랑 니니가 목욕 튀겨줄게. 무슨 소리야, 여기 싱크네 라고. 아! 기다려, 기다려. 어? 저게 뭐냐? 니니와 그농도. 어? 그농도 있어. 아빠가, 우리가 왜 싱크네에서 목욕을 해? 우리는 목욕탕에서 해야지.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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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 라, 다. 으아! 에헤헤헤헤헤헤. 아! 에헤헷.. 아!